사랑하는 보사로바의 아버지 안토니오 까로루스 조프님의 곡을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곡은 한음으로 이루어진 쌈바입니다. 그래서 제목도 웜 노트 쌈바입니다. 가사를 들어보셔도 이 노래는 한음으로 이루어진 쌈바인데 이 노래에 잠시 다른 음이 나오더라도 가장 마지막 노트는 여전히 그 음이고 내가 당신의 현장 되돌아가듯이 처음 그 음으로 되돌아가곤 한다. 가사도 이렇게 나와있어요. 노래도 실제로 제가 처음에는 팍팍팍팍하고 한음만 들으다가 중간에 한음만 불렀던 게 되게 막 억울했던 것처럼 엄청 많은 음들을 쏟아냈다가 다시 그 처음으로 팍!로 돌아갑니다. 안토니오 까로루스 조프님의 뭐랄까 천천성을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웜 노트 쌈바 들려드릴게요. 가사도 이렇게 많은 음들이 보려와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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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